일단 사전에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. 네 또 뭔데 또 나 또 놀래게 하지 마죠. 메모 좀 해주세요. 남자분이시고 1962년 5월 29일 1965년 3월 29일입니다. 이 두 분의 관계는 부부인데 궁합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참. 지금 이게 재미들렸나 봐 나 있지. 나는 일정마다 심장이 콩당콩당 쪼그라들거든. 아. 나 봅시다.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딱 봤을 적에는 사실상 참 성격상은 맞지를 않아. 성격상은 맞지는 않는데 맞지 않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맞춰지는 거 있죠. 부부가 티각태각 하다가도 또 갖다 다시 또 이렇게 화합이 되고 이러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남자도 남자지만은 여복으로 산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여복으로. 내가 그러면 56살에 삶을 29일세. 저기 생활력이 굉장히 이 여자분이 강하다. 그리고 이 남자분도 강한데 이 남자분은 좀 엉뚱한 짓을 좀 해. 착한 생각지도 않는 엉뚱한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느 때는 진짜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러다가도 마음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. 여기까지 올라오길. 그러다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될까. 고생도 많이 하고 직장생활도 사실상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인들이 못 돼. 이 사람들이 본인의 특기가 타고난 특기가 있거든. 특기가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될까. 자꾸 이렇게 막 웃음이 나오고 그러는데 아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. 나 할머니가 하는 대로 나 얘기할 거야. 무슨 유랑극장단 모양 웃기는 사람들 있잖아. 부부가 말하자면은 아 부부인가요? 어 이런 저기로 나오고 없어서는 안 되고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둘이 이제 일적으로는 같이 화합이 잘 맞아. 맞다가도 일이 이제 끝나면은 또 이제 네가 뭐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하고 막 이런 이제 트러버가 좀 있으면서도 묘하게 부부가 이상하게 이렇게 감 덜어들고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지.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와이프는 또 불이고 이 양반이 흙이라 불이 다 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. 쉽게 얘기해서. 그러다 보니까은 이 여자가 어 니드심 말하자면은 니드를 하면 남자가 쫓아오면 되는데 쫓아가긴 쫓아간다. 잘 쫓아가 쫓아간다. 가다가 이제 남자라고 해서 한 번 툭 하는 뭐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연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.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갔다가 장사면 장사 영업이면 영업이면 뭐든지 다 이렇게 일어난 사람이라고 봐야지 돼. 말년에는 좋죠. 초년에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주위에 갔다가 이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. 이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 둘이를 이제 경례해서 참 이제 이 부부가 한 쌍의 부부로서 잘 이제 이끌어 나가라고 옆에서 이제 조언해주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거든요. 이름이 지금 날려있다고 그래요. 이 사람들 날려있고 둘이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부고 또 남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이러는데 마음의 고생은 참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이 여자분이 특히 살을 나고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. 내 있는 자리도 지금 괜찮거든. 괜찮은데도 검소하고 검소하고 남이 뭐라고 해도 막말로 갔다가 청소면 청소 닥친 데는 막 하겠다고 그런 마음가짐이 가져있다는 사람이에요.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조화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남자분은 건강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. 올해 59도 그렇지만 내 몸에 지병에 한두 군데 병이 있을 것 같아서 건강도 내가 건강해야지만이 무슨 뭐 활동도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활동을 갖다가 이 철모서도 그렇고 고생하기면서 중반 한 서른은 아홉, 마흔서부터 안 쉬우는 한 살 이때까지가 이 사람들 갖다가 들에 이제 굉장히 인기 상승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많이 있었던 사람으로 나와요. 나오고 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기반이 다 잡혀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아직도 나이는 잊고 있으니까 활동하는 거 활동은 보인듯이 하지만 본인 여가를 즐기면서 남은 인생을 더 멋있게 멋진 인생으로 사라졌으면 좋겠고요. 또 이제 보니까 이렇게 또 여자분이나 이 남자분이나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봤을 땐 굉장히 눈물이나 자수성가인 사람들이거든. 어디에 디딜 곳 없이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어느 누구나 노력을 하지만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뚝 순 사람들이에요. 어느 때는 좌절도 했었겠지. 그러는데 진짜 여러 만인한테 칭찬을 듣을 수 있는 이런 큰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너무너무 잘했고 근데 누구야 자꾸 막 이렇게 웃기고 막 이래 무슨 개그 쪽에 있는 사람이야. 뭐야. 응? 근데 솜씨도 왜 좋지? 여자가? 솜씨? 어. 손재주도 많아. 어. 이 여자분이 손재주도 많고 진짜 갖다 그냥 버릴 게 하나도 없어. 버릇게 하나도 없고 진짜 알뜰하고 성실하고 나무를 해서 베풀고 그 인기는 갖다 이렇게 여 남자분도 인기 있지만 특히 여자분도 인기가 더 있어. 초년에는 남자분이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나이 먹고서 여자분이 응? 하나 갖다 꾸김살 없이 진짜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여지껄 지켜온다는 것은 이렇게 힘들거든요. 그리고 다 부부끼리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. 그런데 그걸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걷궁합을 딱 본다면 그렇게까지 맞을 사람이 아닌데 희한하게 의외로 잘 맞아. 잘 맞고 또 우리 여자분이 또 이해심이 많고 이 남자분은 지금 버팅기는 게 있다. 버팅기는 게 있으면서도 하나에 꽂히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고 이래서 성공앤부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성공앤부부라고 할 수가 있고 아까 내가 유랑극장처럼 이렇게 막 웃기는 사람들이 있잖아. 이주일씨 같다. 웃기듯이 막 이렇게 웃기는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야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연예계 쪽으로 본다면 코미디언 쪽이 아니겠나.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와요.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분들을 자주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. 성실하게 살고 진짜 앞만 보고 살아온 양반들 자기가 꿈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꿈을 이뤄서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고 남은 것 따위의 여생들은 더 즐겁게 하고 이제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다 살았으면 좋겠고요. 근데 이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. 막 박수를 치고 막 이래. 근데 누구야 진짜 궁금한데. 아 미치겠네. 저는 이 두 분 너무 팬이거든요. 너무너무 좋아. 둘이가 은근히 성격이 안 맞은 것 같으면서도 희한하게 그 컨셉이 그렇게 맞아. 맞아요. 정확하게 보셨어요. 응. 누구야? 개그맨 커플인데 개그맨? 개그맨 커플인데 최양락 씨와 팽영숙 씨 그 부부입니다. 미치겠다. 최양락 씨하고 팽영숙 씨. 지금은 그 인물을 아시게 됐잖아요. 점사가 또 바뀌나요 혹시? 바뀌는 건 없다. 자꾸 내가 유랑극장 모양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. 남을 웃기기 위해서 내가 몇 번 몇 천번을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. 근데 진짜 존경하고 싶고 남을 웃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. 그러면서도 여태껏 인기도 많이 올라갔고. 아우 이분들이야. 이분들 진짜 참 부부 금술. 어떻게 보면 티격티격 하는 것 같으면서도 부부 금술이 좋은 것 같아. 한동안 이분들 갔다가 못 봤는데 지금 요즘 갔다가 안 나오나? 요즘에 나오세요. 요즘 나오나? 왜 이래 진짜. 내가 표현을 잘못했나? 유랑극장이라고 해서? 그런 저기로 나오니까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. 그렇구나. 이 암관들 진짜 성공했다면 성공한 거죠. 부부간에 한마음 한뚫이 가기가 힘들거든. 그리고 평양숙 씨가 참 소담해 말하자면 그냥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부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하고 첫째는 아까 건강이 나왔었는데 건강만 잘하고 그러면 좋아요. 최양락 씨 와이프한테 잘하세요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